안녕하세요 다영맘 이에요 아 오늘은 요거 스페인마리아 위에 요기 요만큼 잘 컸죠 얘가 되게 잘 크더라구요 5천원 주고 산거 같은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요기 요만큼 떼가지고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적심 해도 될 것 같아요 적심 깨끗한 칼로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기 요정도 오우 어머 오우 이렇게 와 물이 꽉 찼어요 무슨 알로에 같으네 와 여긴 떼어내고 커팅이 잘 됐죠 잘 됐고 요기서 이제 여기를 더 이쁘죠 그죠 요렇게 딱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항상 요기 끝에만 살짝 물드는 것 같아요 전체 이런데가 물은 안들고 스페인마리아 실생인데 요기 조금 마르면은 한번 땅에다가 이렇게 화분 상토 위에다가 얹어놓으면은 뿌리가 내리겠죠 더 이쁘죠 잘라주는게 그리고 물이 좀 엊그저께 제가 물 많이 줬는데 오늘도 여기를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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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렇게 칼집 흠집을 내주면 뭐 더 자구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고 많이 생기나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몇 달 조금 시간 지나면은 자구가 나오겠죠 또 얘도 되게 잘 커요 스페인마리아도 엄청 잘 크는 애라 요렇게 해서 적심 해가지고 코가 떨어졌네요 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 창 종류 스페인마리아 그래서 화분 위에 조금 말렸다가 요렇게 이쁘죠 그죠 더 오늘은 마리아 적심해서 이렇게 번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안녕